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레벨 250 돌돌 20번째 캐릭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직업으로 아란 블레스터 메르세데스 히어로 카인이 되겠고요 돼도 그만 약간 중간 라인업이 데몬슬레이어 배틀메이지 스트라이커 캡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육성속도가 개인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는 라인업 중 하나는 하고 싶은 직업이 될 수 있겠네요 일리용 메카닉 바이퍼가 되겠습니다 대포폭기는 1부터 47번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을 입력하도록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아란하고 블레스터 최소 2개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가짐 준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어? 아 이러니 1번은 메르세데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캐릭터 레벨 250은 메르세데스로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싶지 않은 직업 중 하나였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제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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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